요 라인에 요 노란티 입어주면 한강에 한강에선 먹어줍니까?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과 양재호입니다. 오늘 자전거 관련된 사항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초대손님, 스포슈머님, 원희 아버지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전거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1부 때도 느꼈고 2부 때도 느꼈지만 이거 아 이거 좀 예 대단합니다. 이거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에 대해서 루코크 스포트핏에 대해서 이 옷 무슨 옷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이게 뚜루트 프랑스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로드 레이스 대회가 있는데 스테이지별로 우승자가 나오게 돼 있고 거의 한 3주 정도를 프랑스랑 그 주변 국가를 돌아갔고 마지막에 파리 샹젤리제 광장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노란색 저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 포인트가 제일 높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입는 그런 저지입니다. 유튜브 출연을 기념한 것 플러스는 제가 뚜루트 프랑스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고 거기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하는 자덕심에서 구입하여서 입은 그런 자전거 저지입니다. 자덕으로 하려면 이런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라인 잘 보이시죠. 탄 거? 탄 팔? 저게 자덕의 어떤 상징 같은 거군요. 이 라인에 노란색 입어주면 한강에선 먹어줍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또? 그리고 사고 확률도 많이 줄었잖아요. 노란색 옷이? 네 잘 보이니까 병아리 같고 네 좋네요.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진짜 되게 형광색 화려한 무늬 있는 거 입으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제가 봐도 주관이나 이럴 때 또 형광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계시면 사실상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은 되죠. 확실히. 환경위원분들이 입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색상도 많이 입는 이유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눈에 잘 보여서 사실 차에 안 치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형광색이라든가 눈에 확 띄는 색깔들을 좀 선호하시는 라이더분들도 있습니다. 사고 관련된 얘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들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시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 자전거 사고에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녹화하기 전에 양 박사님이랑 밖에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엄마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 가는 건데 헬멧도 쓰지 않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건너려면 원래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보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좀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미성년인데 일부에서 이제 양 박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해자가 되거든요. 차니까. 차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는 가해자고 미성년 라이더들이 제일 지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해서 잠깐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라고 표현하죠. 자전거 차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해야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내려서 두 발이 땅에 닿은 상태로 혹은 좌우측에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 보행자로 인정받지만 탑승한 상태 즉 두 발 중에 한 발이 페달 위에 올라가 있거나 두 발이 다 올라가 있거나 엉덩이가 자석에 착석되어 있는 그 상태면 탑승 상태로 보거든요. 그 탑승 상태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차와 충격하거나 보행자와 충격을 하게 되면 차 대 차 사고 혹은 차 대 사람 사고로 인정을 받게 돼요. 즉 차 탑승 상태면 차가 되고 하차 상태면 보행자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엄마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먼저 보내요. 탑승한 상태로 애를 보내. 그럼 엄마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심하죠. 한심하고 저처럼 위험해 보이는 일이 없는데 왜냐면 애기가 먼저 간다는 거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이런 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한데 차라리 좀 왼쪽으로 이렇게 가든지 차가 오면서 좀 시간이라도 좀 주게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느꼈었고요. 즉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각지대 부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차인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들이 다니는 곳에 같이 섞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잡혔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들 수도 없으니까 면허도 없고 그렇다고 무면허로 가해자 처리를 하자니 원래 면허를 딸 수 없는데 무면허를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전거 부분도 또 보험이 있죠. 사실 나와는 있죠. 나와는 있는데 아까도 일부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작가 얘기가 나왔었지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정부에서 하면서 보험회사들에서 자전거 커버가 되는 보험 상품들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TV 보험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들이 원래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익스트림한 활동에 스포츠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그런 보험 상품들이 다 거의 다 없어졌죠. 남아있는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 형태로 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실손보험으로 만약에 처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큰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예상이 있죠. 낯값 정도 나오려나? 네. 왜냐하면 예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 자녀들 경우에는 보험에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가르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자녀분이 타면 꼭 네가 자전거를 타면 운전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인지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용어 자체도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귀에 들으시기에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가 차기 때문에 운전자로 표현을 하는데 교통부분에서는 익숙한 얘기지만 실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어떤 신체적인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낙차를 했을 때 나는 낙법으로 이렇게 멀쩡히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헬멧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헬멧? 네. 자전거 헬멧을 꼭 착용을 하셔야 저희 소중한 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헬멧 제가 뭐 했을 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깝깝하던데 이걸 막 쓰고 머리만 이렇게 눌려가지고 땀나잖아요. 땀과 함께 막 떡대고 우리 또 자전거라는 걸 보면 약간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릿결 약간 로망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것도 느끼려고 타는 건데 그거 여기 턱선 이렇게 해가지고 땀 쩔어가지고 막 벗고 그러면 여기 막 별 모양으로 생기고 그러면 속된 말로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헤어스타일은 자기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헤어스타일은 바꾸면 되는데 손상을 입은 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좀 갑갑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헬멧 착용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근데 이건 이제 바이저라 그래갖고 앞에 가려줄 수 있는 약간 그런 히트이고요. 책임. 네. 제가 옷은 사이클저지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용 헬멧은 아니고요. 이거는 MTB용 헬멧입니다. 근데 뭐 머리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쓰는 거에서는 뭐 MTB용이든 뭐 사이클용이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은 없고요. 취향에 따라서 헬멧을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머리가 커 보인다고 이렇게 버섯도리처럼 된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패션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양 박사님이 제가 인라인 탔던 거 말씀하셨는데 인라인 탈 때도 이런 자전거 헬멧을 썼었거든요. 헬멧을 쓴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을 헬멧을 버리면 되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다치면 그만인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내가 이 헬멧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머리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 플러스 넘어질 때 좀 운이 좋으면 얼굴에 어느 정도 상처가 나는 것도 측면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패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헬멧을 꼭 착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원래는 지금 사실은 의무상으로 바뀌긴 했지만 단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헬멧이 박살나면 내 머리가 저렇게 박살났었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낙차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면 헬멧이 겉이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에 충격을 이미 흡수를 한 부위에 다시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그 헬멧은 꼭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헬멧 말고 다른 뭐 안전을 위한 추천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양파스님 자동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후미등이 켜지잖아요. 아 후미등 예 그렇죠. 자전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 후미등 깜빡이기도 하나요 깜빡이? 예 블링크 기능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턴 변화도 가능하고요 네 오늘 깜빡이는 게 아니라 시인성 차원에서는 네 훨씬 좋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투자로 충전식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요즘엔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에요 이거? 뭐 그냥 몇만 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네 다이사에 가도 건전지 넣는 제품도 있긴 있는데 건전지 넣는 제품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변화가 가능한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이 후미등이 있으면 주간에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 주간에도 네 주간후미등이 더 중요합니다. 야간에는 당연히 그래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주간에는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후방에서 나는 사고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먹에 딱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인데 이제 이게 안전에 있어서는 엄청 도움이 된다.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구요. 그래서 뭐 비싼 거 당연히 더 좋은데 말씀 드신대로 하나 구비를 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개 달아도 되잖아요. 네. 여러 개 뭐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개 달으면 훨씬 좋겠네. 네. 배터리 얼마나 가요 이거? 켜면? 뭐 자전거를 선수만큼 뭐 세, 네 시간 그렇게 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 라이딩 하실 때 한 번 정도 충전해서 세, 네 시간 라이딩 하실 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USB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USB로 충전을 하시면 되고 충전도 부담 없이 배터리 없이 네. 네. 수포슈머 리뷰하는 거 같네? 하하하하 뭐 저는 사실 뭐 자전거 타는 입장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행길 처음 가는 라이더들이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좀 멀리 가신다 그러면 보통 처음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초행길을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타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GPS를 많이 사용을 해서 자전거 속도계 GPS를 보고 가면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길의 흐름 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F1 경기를 하기 전에 운동신경이 좋은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도 꼭 자기가 주행을 하게 되는 서킷을 피트워크라고 해서 꼭 걸어봅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는 거랑 이제 걸으면서 어떤 체감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피트워크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 가는 코스라고 하면 GPS상으로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랑 고도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는 게 맞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처음에 가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초행길은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행길을 갈 때 처음이니까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번거롭지 않나요? 그런 거 다 설치도 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막 뭐 많이 번거롭기는 한데 자전거가 고가이거나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자출사 같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그분들은 실제로 자전거를 워낙 많이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피해라든가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인지 그런지 좀 가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블랙박스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게시판을 올라가 보면 정말로 글로 봤을 때는 아니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사고가 발생 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르는 거에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이제 줄이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니까 네. 오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대응하는 요령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헬멧이나 후미등 블랙박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사고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사실 블랙박스 같은 거 열어보면은 우리 자라니라 그러죠 자라니 자라니 뭐냐면 그 자전거 고라니 스포 슈머처럼 막 뛰어나오는 자전거 자라니라 그러는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진짜 그럴 때 자라니가 그 불박을 달고 있으면 그나마 좀 사고 책임 비율을 좀 낮출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차한테 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고가의 자전거나 고속의 자전거를 타신다면 불박 정도는 달아주시는 게 좋겠고 후미등이나 뭐 이런 헬멧은 기본이고 장비에 대한 얘기 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 3부에서는 드디어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첨예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필드에서의 전문가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구요 의미인 시간 되셨길 바라구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